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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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디가 비시냐 아 명이 분명히 이거 변앙수급들에 쏙허게 찔렁나듯이 이거 지평이가 어디가 비시 이거 저 변앙인형 찔렁나듯이 지평이 못봐서 이거 어디 이거 어디가 비신고 이거 아니 그디 찔렁나듯이 민 그디 싫대 좀 심 발 돋아 느디 돌아다니깁니까 잘 조잡 없어게 그디게 그 어디가 또 깨털래가먹는 거 가장 가보가냐 아이고 깨털래가먹나 아방행장을 무사극을 건드립니깍게 아이고 그 솔솔라게 양 아방미식을 초질대보민 넘이 와려 조꼬띠 나동도 그저 베르지 못하여 조꼬띠 나두기는 그 무슨 반옹이냐 초자 보민 그게 그디 저 배낭 조꼬띠 이실태주 그게 놔둔거 그디 놔둔게 어디 걸어간게 어디간 것입니깍게 그 분명히 내가 배낭 양갈래로 코로나 씩 딱 찔렁 나두지 이럴게 어디 아 그건 또 무사 초줌이 있고 산에 덜 가기로 해서 산에 덜게 맹질도 먹고 속도 더불어 커고 산이 이제 아직 미신 한락산이 미신 물들질 안 했지만 이도 계절이 계절인 만큼 벗들길이랑 그것도 맹심하여 갑서 전 건강하니에도 저 질동의 명령 마을골멍 전 옛날 생각들만 하여 그자 암흥치룽 안여게 가짐직하여 저 태풍오란한 무사 백록담의 물하여 골로한게 서벗들 구경할만 했죠 구경할만 했죠 이들 하여 저 질동의 하방도 인형 내 갑장들 하여 그자 간단하게 생각하여 그거허켄 가다냥 그 갑장중에 훈사름 서뭇 올라가당 그 순보천 한일날 뻔했지니 임숙이기 저들지 마라 아직 고장은 놀라다념시니까 놀라댕겨 놀라댕겨게 그 옛날에 그자 화커민 회턱에 올라가고 기쯤하는 아방도 이젠 연령 생각허멍 가당 그자 무리대음직허민 돌아와부나 어디 오름이나 이 가차운데 이녀 가늠에 맞게 그것도 허예사주 너미 무리어영 연날사 아방 호름에 대여섯번 그자 백록담 왔다갔다 어려내민 연날사 긍해질 체력이었쥬마는 요샌 또 긍 아니오지 아님 수각이 그는 아방도 미륗 가늠생각허영 너미 무리어지마란 갔다옵소 존치는 소리 하지마라 자꾸미실마 가당꼭 미실마 자원하게 가진마 모트기실마 조들질말란 말이예 아직 꼴집사미실마 각신한 조두랑 안 냠 그건 조드는 소리냐 그건 조드는 소리냐 그건 놈이 서방 나가 조들먹 미싱 갈아 말라허구 조심어라 맹심어라 존다닐 네임수각이야 아방이란 그거 나가 걱정해주지 누게가 걱정해줄까 보다 네임수각이야 지금 그 코막은 톤이 걱정하는 톤이냐 사람을 빼빼꼬아가믄 빼빼꼬나마나 이것도 이것도 형 그 저 코스도 잘 정의형 가사허구 신도 잘 신은 가구 옷도 이 아래담 남짠형 저디 백록담 가차와가믄 옷을 얽고 난 옷도 맹심어영 잘 챙기고 키운 가사주 간단하게들 그저 생각 그 형 경험이나 아니든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꼬아게 이거 정심에 뭐 먹었냐 코막은 소리라 막 왠자 코막은 소리라 정심에 뭐 먹었나 미싱음하게 집이신 장국에 밥 먹었죽이 그거는 독 야객일 먹었나 이거 말 나와시멘 말이쥬 그때 1981년도에 전 부녀회원들 그때 새마을교육 회연 서묻 최우수 부녀회로 표창들 받은 그거 기념회연 이거 같게는 옷들 형 맞추어간다 신들 홈벤식 허국회연 나도 그때 백록담 갔다 온 거 이거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다완 또 가지 못할 거 다음 수다마는 아이고 조음도 조음도 올라가면 그땐 영실로 가수다 조음도 조음도 이런 시상도 있구나 그거였나 지리산으로 내장산으로 처음 해연 그때 저 얼마였나 돌아다녔 수가 그 해연 좋은 맛을 반호나 난이 가지 못해 죽이 81년도에 부녀 1981년도에 그때부터 새마을 지도자 상해연 그때 육지들 상 받아가면 하지 않을 수가 몇 년생이라 걔란 이리 쓰게 설정한 걸로 가는거두 이하방냥 요새 어떤 흐름을 이 찾아가 이거 어떤 설러분하여 아주 오래 못감직해요 자꾸 흐름을 끊으면 이거 흐름을 끊어분하 연기를 못허고 쫑 쫑 그래 아자 아자 엄마한테 손 좋아 손 이래 손 아이고 우리 쫑은 그자 영음이 오른짝 왼짝 허멍 참 착착하게 어떤 날이 갈수록 훈련이 되연 서무 테레비에 나와도 될만이 아인원 이 저 영재교육도 아니 받아도 잘 허는디 아방음씨 쫑 보멍 느끼는 거 수가 느끼허다 느끼허다 어떻게냐 코막은 소리를 오늘 영 아이고 자꾸 산에 가는 사람한테는 견 걷는게 아니여 그 공자님 말씀 중에 맹자요산이라 참 맹자요산이 아닌가 아이 들어 봐서 아니 들어 봐 수다기 피가 어떤게 오늘 뜯어도 자꾸 맹자 성님이 비참서 그거는 아방도 양 요새 저 이거 순대기아방 역할 왔다갔다 하는게 이거 한락산 한 번 올라갔던 내리왕 심신을 단련흥행 와삼지 커우다 자 사례강 찍어 산신재진행 와